최근 BNK 경남은행에서 56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급히 나섰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PF와 관련해 횡령 사건을 다수 겪으며 점검을 마쳤던 저축은행 업권도 제조사 대상이 포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은행권에 이어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자금 내역을 점검 및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동산 PF 횡령 사건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저축은행 업계도 재점검에 들어가며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에서 크고 작은 횡령 사건이 이어지자 올해 초 금감원은 PF 대출 자금 흐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적발 및 신고된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 관련 횡령 사건은 총 4건으로 78억 8,300만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게다가 21년도에 77억 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KB 저축은행도 지난해 경찰 조사 이후 94억 원대로 횡령액이 늘었습니다. 재점검을 받게 된 저축은행 업계는 이미 한 차례 점검을 받은 만큼 추가 횡령 사건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올해 초 금감원은 저축은행 중앙회와 함께 TF를 꾸리고 PF 대출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저축은행 업계에 적용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업권의 지속된 횡령 사건으로 고객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신뢰도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양정수 공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7년간 저축은행 횡령 사고 건수는 총 11건 금액은 169억 2,200만 원에 달합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